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할 천단산업 기업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15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으로 과천의 경제지도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 산업용지. 총 면적이 24만여 제곱미터로 지식정보타운 전체 면적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과천시는 해당 용지에 지난 2017년부터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관련 기업 유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 여러 기업들의 관심을 모았고 3년 만에 모든 용지에 분양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 산업용지엔 115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넷마블과 펄어비스 등의 IT기업과 광동제약, 중해제약 등의 생명공학 기업들로 입주기업들의 연 매출액은 14조 원이 넘습니다. 과천시는 우수 기업들이 입주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수도권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드타운으로 여겨진 과천시의 위상을 단숨에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우선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자조도시로서의 변화하는 아마 가도기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주기업 대부분은 내년 중순부터 사업건설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과천시는 과천동 3기 신도시에도 의료와 생명공학 등 4차 산업기업을 유치해 과천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뉴스 이재호입니다.